아 으 으 으 이모 여기 소주 한 병만 더 주세요 알았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여보세요? 왔어? 빨리 가봐 많이 취했어 준수야 유준수 준수야 너무 힘들다 준수야 근데 너는 왜 그래? 나한테 그렇게까지 냉정했으면 넌 편해야 하는 거잖아 근데 너도 괴로워? 아니면 장달래라는 여자가 너 싫대? 혹시 그래서 이러는 거면 내 맘 알겠네 이제 준수야 우리 계속 친구는 할 수 있는 거지? 그럴 거지? 그럴 거지? 그럴 거지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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